전투에서 팀을 보호해라. 서로가 필요할 테니까. 전투에서 팀을 보호해라. 이번 라운드는 상대팀이 이겼다. 다음 라운드에서 서륙해라.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승리에 굶지렸는지 보여줘라. 이게 가장 마지막이다. 다들 너에게서 도망치게 만들어라. 너희 팀이 졌다. 하지만 다시 이어설 수 있다.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물에서라도 분발해 하지 않겠어 저기 한 명만 남았다 상대팀의 골을 납작하게 해줬군 잘했다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지금은 뒤처지고 있지만 아직 승리를 털어낼 수 있다 라운드 승리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라운드 승리 너희 팀은 강하군 잠깐 쉬어라 라운드 승리 라운드 승리 무승부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지 승부를 내라 노라면 할 수 있다 그 하군이 한 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너희 팀이 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지금은 너희가 뒤처지고 있지만 계속 그럴 이유는 없다 그 하군이 한 명만 남았다 하군 그래 여기 모야 슬픔 이렇게 하군 하군 두피 물 하군 하군 네 하군 흑 하군 한번 생명 하군 털림 적에 한 명만 남았다! 라운드 끝! 상대 고스트에게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분! 무승부라고? 아니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지! 승부를 내라! 뭐라면 할 수 있다! 하나! 마구니 조투를 꼭 붙여줄게! 하아! 적에 한 명만 남았다! 마구리 전투에 복귀했어! 적은 잘 밟아줬군! 이렇게만 계속해라! 도움이 될 것 같다 ㄷㄷ 너는 우리 도시를 지키는 벽이다 타이탄. 그토록 고귀한 임무를 매우 잘 수행하고 있구나.